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한가족 시리즈를 5일만에 올리는데요 먼저 늦어진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일이 아직까지 바빠서 이고요 두 번째는 우한가족 분들의 영상이 먹방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식자재를 전보다 더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인데요 사실 제가 타오지궁씨 말고도 다른 중국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우한 상황 그리고 힘든 점을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중국 유튜버 분들이 신종 코로나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영상 속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한가족 시리즈를 올릴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가족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단순한 현재 생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식자재 구입부터 요리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챙기는 따뜻한 모습까지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지궁의 자리와 함께 이메일에 저번에 먹을 게 부족해서 좀 안쓰러웠는데 이젠 이렇게 식자재를 구비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시기이지만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여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로버 라야탕이라고 하는데요 저렴한 오리탕이라고 해야 되나?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집을 준비해볼까요? 이제 우리 집을 준비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귀amyemen 최야대 먹으러 가고 이제 물을 덮어버린다 이제 물을 씻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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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 Shannon ária 박ici권 왜요? 돼요? Obama 이리 때문에 그리지 마 앙이 빨간거 Party 장소가 씻기고 고구멍 화가라 잠시만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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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이 끓여 잘 익은거예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중국 요리를 굉장히 좋았는데 이 요리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중국이란 곳이 워낙 커서 지역마다 요리 스타일도 다르고 다양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타오지공씨 가족의 음식 문제는 이제 큰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이것 말고도 여러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하지만 과연은 가자들의…? 저 사실은 어떤 말입니까? 어차피구나 저 사실은 거리자식으로 상품이 colleague 어제 제 개인적이어셔서 발견을 세워 오늘 조금 더 좋게 제 지수형은 어떤 맛이에요? 네, 뭐 드셔보장이자 이거 드셔보세요 저녁은 저녁에 적어놨다고 해요 이렇게 한잔에 찍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냐이 많아 거치지율이 조금 잡아 이제 feu을 가지고는 거 좋아 날도 저녁ener 이거 coûte 자 그럼 네 이 크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잘 안 좋아합니다 식도를 내가 왜 먹지? 열 때까지 아니, 내가 전혀 우아, 나도 한글 자막에 말씀을 드린 사이들의 사과 그래 이걸 드릴 수 없음 아? 사과 타워지공시 가족은 맞벌이를 해왔고 그나마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형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루 말을 못해요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고 부자도 너무 많은 곳이죠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을텐데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타워지공시 가족의 요리 장면을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로써 우한가족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타워지공시가 우한의 상황 등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허락을 받은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또 다른 우한과 중국의 상황을 잘 표현해줄 영상들을 준비해놨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